롯데 대문박 장난감 유튜브 오늘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먹방 먹방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와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고 계시는 롯데에서 나온 아이스크림과 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먹방 아니 아니 아니죠 오늘 뿅 사사삭 오늘 롯데에서 출시가 된 와 가샤폰을 제가 뽑았습니다. 오 그럼 한번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처는 수원 성균관대 그역 앞에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에 가샤폰 가샤폰 기계에서 뽑아왔습니다. 가격은 천원이고 가격은 천원이고 가격은 천원이고 가격은 천원이고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그곳을 뭐 이틈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폰줄 아이스크림 폰주 시리즈 잡아당기면 콘이 나왔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국내 제품입니다 유원이라는 곳에서 유원토이라는 곳에서 만든 제품이구요 종류는 브라보, 윌드, 뷰라보죠 뷰라보, 윌드, 비비빔, 자록수수, 보식바, 메가톤, 웹, 잘떠가이스, 수탕스탄 그 다음에 야포갓, 야포갓토 야포갓토 두개 더 뭐 이렇게 종류가 있네요 네 유원토이라는 곳에서 만들었구요 오늘 저는 왜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왜 왜 하늘은 죄송합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왜 라는 통일구역 유니어처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나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거의 90% 90% 일치합니다 90% 정도 90% 정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날짜까지 칼로리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구요 칼로리가 네 190ml에 130칼로리 이렇게 써있구요 샤비트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느낌 시원한 느낌 이 느낌 바로 네 이렇게 되구요 단지 이제 상표 위에 롯데 상표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뚜껑이 이렇게 오픈이 되구요 뚜껑이 이렇게 오픈이 되구요 뚜껑이 이렇게 오픈이 되구요 자 뚜껑을 오픈이 되면 옆모습도 한번 옆모습도 옆모습도 똑같이 옆모습도 똑같이 옆모습도 똑같이 똑같이 밤랄하고 써있습니다 네 손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는 않구요 그 다음에 이쪽도 동일하게 보시면 네 여기 접혀있는 이 부분까지 표현이 잘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스티커가 네 똑같이 접혀있는 부분을 표현을 해서 똑같이 되어져있구요 네 왜 왜 나한테 왜그러니 왜 네 똑같습니다 네 굉장히 똑같은 네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안은 딱히 아이스크림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지는 않구요 네 눈꼽이 이렇게 이렇게 이 서툼도 이 서툼도 이 서툼도 이 서툼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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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늘을 나 네 지금까지 와와 함께 와 제가 VS 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상품과 미니어처 상품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유튜브 상상세가 되게 가파되게 올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더 퀄리티 높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